넌 남자애가 왜 그렇게 예민하니? 생각 너무 하지 말어 아니, 내가 그러고 싶어서 그러냐고 크크크 이거 재밌네 뭐 보는데? 이거 순정 로맨스 아니야? 넌 이런 게 재밌어? 나름 재밌는데, 크크 하하, 그래. 그거 참 재밌겠네. 나도 한 번 해볼까? 아, 진짜? 그거는 확실히 좀 심했다. 그건 진짜 아니지 야, 너 지수 좋아하지? 좀 더 적극적으로 다가가 봐 아니야, 너무 그러면 걔가 오히려 불편해할 거야 야, 남자가 그런 자잘한 걸 생각하면 어떡해? 남자답게 한 번 들이대야지 아니야, 나는 좀 더 지켜볼래 오호, 이렇게 나온다 이거지? 넌 사람 잘못 건드렸어, 크크 어떻게 요리해줄까? 네, 감사합니다.